안녕하세요 로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내용인 외인성 케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설명드릴 내용을 요약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인성 케톤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현재 외인성 케톤으로 나온 영양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이어트의 관점과 케토시스의 진입에 대한 관점 키토플루에 대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능력, 운동능력 등에 대한 영향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먼저 시청자분들은 케톤이 뭔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케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의 에너지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케톤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외인성 케톤이란 무엇일까요? 외인성 케톤은 이러한 케톤을 실험실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인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이겠죠 이러한 외인성 케톤은 보미닉 디아고스티노 박사가 뇌 간질환자와 암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뇌가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간질환자에게 유일한 에너지원은 케톤이 아닐까? 암의 주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니까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키토지닉 식이요법을 통해서 뇌전증 환자나 간질환자, 암 환자들의 치료가 행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물음들을 기반으로 외인성 케톤을 개발하게 되죠 외인성 케톤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케톤 에스테르 형태, 케톤 솔트 형태 이렇게 형태가 되게 다양했는데요 먼저 개발된 것은 케톤 에스테르 형태였습니다 맛이 아주 고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러한 케톤이 인효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섭취시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는 단점도 있었죠 그래서 맛도 보완하고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솔트 형태와 결합된 외인성 케톤 영양제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여러 외인성 케톤 영양제의 원제로 명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이 BHB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영양제가 있습니다 브랜드는 고 BHB라고 하는 상표가 대부분의 상품에 찍혀서 나오는 걸 봐서는 해당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외인성 케톤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다이어트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외인성 케톤의 섭취는 우리가 스스로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야 하지만 외부에서 50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내 지방을 태워야 할 이유가 사실 저어지겠죠 이 부분은 외국 채널 중 다이어트 닥터나 토마스 딜라워, 닥터 에릭 버그 박사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케토시스의 정의가 우리가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상태인데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을 태우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하면 케토시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케톤 영양제는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인성 케톤이 케토시스로 도달하는데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인데요 이러한 물음이 왜 나오냐면 이 외인성 케톤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 BHC 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가 이렇게 외인성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러한 케톤체를 더 원하는 몸이 되어서 케토시스로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은 케톤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외인성 케톤으로 인해서 포도당의 사용 속도가 느려져서 오히려 케토시스에 이르는 데 방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자발적으로 케토시스 상태에 이르는 데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 라는 정석주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케톤 영양제가 케토플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케토시스로 잘 가지 못해서 생기는 케토플루가 있고 케톤이 너무 많이 생성돼서 생기는 케토플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토시스로 잘 가지 못해서 생기는 무력감이나 어지러움증, 갈증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인성 케톤 영양제가 일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케톤이 너무 많이 생성돼서 생기는 아세톤 입냄새나 키토레쉬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외인성 케톤이 오히려 불난지배,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외인성 케톤을 통해 능력적인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이 외인성 케톤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집중력이 필요할 때 운동을 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특수한 상황에서 케톤을 활용한 치료적인 목적이 필요할 때는 잠시나마 이렇게 케톤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케톤을 섭취해서 케톤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적인 부분을 보완할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외인성 케톤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외인성 케톤과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제 의견도 덧붙여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외인성 케톤 영양제에 돈을 쓰시는 것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양제를 통해서 케토시스로 바로 내가 돌입할 수 있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음식이다라는 마음가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갑자기 집중력과 체력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외인성 케톤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